안녕하십니까 프라이 메듀 학원입니다. 오늘은 동백고 1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고 1 보니까 평소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회화에서 두 문제 출제 하셨고요. 주제라든지 지층 대상 이런 거 출제 하셨고 그 다음에 업법상 틀린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여기에서 변형을 하셨습니다. 원래 배운 지문이 검정 색깔인데요. 이쪽 원문을 찾으셔서 이쪽에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프라이 메듀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33번 지문이 이쪽에 있는데 위에도 전부 다 조사를 시켜서 했는데 여기서 문법 문제까지 나와 버리니까 평소 실력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평소 문법 실력이 없었으면 많이 틀릴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문 외에서 출제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어휘인데 이런 빨간색이 전부 다 변형이 된 겁니다. 약간씩 변형을 하셨고요. 9번이라든지 10번 같은 경우도 역시 어휘인데 이런 데서 변형을 하셨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역시 지문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여기 검정색 부분은 원래 모의고사 지문인데 이 빨간색을 추가하시고 이 추가된 곳에서 빈칸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셨는데 여기 아래에서 내셨죠. 여기 밑에 추가 지문에서 문제를 내셨죠. 여기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변형이 됐죠. 원래는 29번이 저희 원문이었는데 여기 아래에 전부 다 추가가 돼 빨간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모의고사 지문 말고도 추가 지문도 다 조사해서 학생대로 공부시켜야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은 그대로인데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걸 변형하셨고요. 14번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인데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변형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백고는 빈칸 쪽 그다음에 어휘 쪽에 상당히 변형을 많이 하시고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문까지 찾아보는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연결어였는데 그렇게 변형이 되지 않았고요. 순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변형을 하셨는데 이거는 순서 문제를 내기 위한 변형이지 전체적으로 커다란 변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수령은 동백고는 원래 전통적으로 영작 라이팅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문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라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라이팅을 기반으로 라이팅도 어법에 맞게 쓰셔야지 됩니다. 동백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만이라도 틀리면 거의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제대로 문법에 맞게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어법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고치셔야지 고 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수능 형태로 많이 출전하시고 그중에서도 빈칸이라든지 어휘 그리고 어법에서 많이 변형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원본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원문을 처음 보더라도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평소 모의고사 실력을 키우시는 게 고득점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라임에이드에서는 중요한 문장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3개 정도 지문을 암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노란색 부분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 정도 문장을 암기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100점도 한 명 나왔습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네요. 앞으로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잘 학생들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라임에이드 학원이었습니다. My표1 doğru We have genes to